이 그림의 제목은 벌거벗은 여자예요. 되게 아름다운 꽃인데 밑에 물감이 마르기 전에 위에 흘림채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옷을 걸치지 않은 완전 완벽한 자연의 모습.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의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태어난 본래 그대로의 모습. 벌거벗은 여자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태어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라 개인전에 와야하는 이유. 첫 번째, 이해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영체 그림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다. 살아있는 영체 그림 확인하러 오세요. 세 번째, 이해라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이 있다. 같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라이브 드로잉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서울에서 하는 올해의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안 올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다섯 번째, 재미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보통 전시회와 다르게 지루하거나 그냥 그림 검사만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림 리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체 카드. 제 그림으로 만든 카드죠. 그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운세를 받아드립니다. 밤에는 나이트 갤러리가 있어요. 그림과 같이 춤추는 건 어떤 느낌일까? 또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서 화가와 함께 같이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뿐이 아니라 이해라 작가의 노래 실력도 볼 수 있어요. 그리 자라지 못해도 사랑으로 아픔으로 같이 하는 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트쇼. 마음이 살아있는 세상. 마음이 담긴 그림은 살아있다. 그림이 살아있는 걸 실존하는 걸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장. 이해라의 전시회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마음이 정말 살아있고 그 마음속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주고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림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예술의 세계로 풍덩 뛰어들어보세요.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해라 작가의 전시회. 여러분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시고 명체 그림 속에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너무나도 smoked 한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групп Dir 명백인 böl advers체로 한국에 여자 να裝 affordable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they call one of Dunn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